엇! 날라? 니가 어떻게... 이건 정말 불행이야 붐바 이제 일 났단 말이야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애인들이 몇 년 만에 드디어 이곳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째서 불행이란 거야? 순진하게 짝이 없는 녀석 저 암사자가 우리의 하코나 마타타를 금 가게 할 거니까 그렇지! 어이...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야겠네?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아 붐바 쟤네 둘이 오늘 밤 사랑을 못 느끼게 해야 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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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사랑으로 가득한 이 맘을 느껴요 아주 바라는 대로 됐네 그런 거야? 넌 빈정되는 게 뭔지 전혀 모르지? 그치? 봐! 막 홀리고 있잖아 심바도 좋다고 웃고 있어 좋다고 웃고 또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즐겁던 시절은 가고 슬픔만 남겠죠 슬픔만 남겠죠 슬픔만 남겠죠 슬픔